이 시간은 복원의 시간입니다. 복원의 시간 내년동안의 여성삼중창의 특성 읽겠습니다. 이 시간은 복원의 시간 내년동안의 여성삼중창의 특성 읽겠습니다. 이 시간은 복원의 시간 내년동안의 여성삼중창의 특성 읽겠습니다. 이 시간은 복원의 시간 내년동안의 여성삼중창의 특성 읽겠습니다. 힘이 없고 내 마음 영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.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날 지켜주시네. 이 시간은 복원의 시간 내년동안의 여성삼중창의 특성 읽겠습니다. 이 시간은 복원의 시간 내년동안의 여성삼중창의 특성 읽겠습니다. 아멘